이성과 감성, 혹시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?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술을 마셨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바깥쪽 대뇌가 자기 이성으로 진짜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진짜 자기 성격이 마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. 저는 공감 있는 게 너무 뛰어나다 못해서 이런 컷도 상대로 못 넣겠어요. 입장이 아플까 봐. 느낌 있을 것 같고. 점점 이성적으로 사람이 좀 변해가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간이 멸종할 거예요.